안녕하세요 저는 스키장에 가는 요셉이에요 오늘은 짐도 들고 왔는데 장난감을 안가서 그럼 스키장에 받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 다시 원래대로 돌려갖고 빼야돼 그렇지 종이 다 꽂는거야 어딜에다가요? 응 그렇지 오 괜찮다 신기하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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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빨작 달려가네요 지하철 갔다 왜요? 빨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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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저번에 여기 안 갔지 안 왔지? 안 왔지 우리 여기 지하철 갔다 응 네 네 아니 여기 없어 아니 여기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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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